외국에서는 핫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AI 검색 엔진 탑10.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은 주로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이나 위도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검색 엔진입니다. 이 도구들은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합니다. 이제 AI 검색 엔진 10가지를 소개하며 각 도구의 특징과 실제 활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챗지 PT입니다. 챗지 PT는 오픈하이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로 단순 검색을 넘어선 새로운 정보 탐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사용자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고 대화형으로 응답하며 복잡한 주제나 심층적인 논의에도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한 학술 자료를 요약하거나 철학적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코드 작성이나 디버깅 같은 기술적 문제 해결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챗지 PT는 특히 창의적이고 다층적인 답변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ND Search를 들 수 있습니다. ND Search는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간결하게 제공합니다. 검색 결과를 단순히 링크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된 정보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클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간단한 일상적 질문부터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도구는 구글 SG입니다. 구글 이 실험적으로 개발 중인 이 도구는 생성형 AI를 결합한 혁신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기존의 구글 검색과 달리 SG는 사용자 질문에 대해 요약된 답변과 심층 분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전 리뷰를 비교하거나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자는 검색 결과에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소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빈 검색 엔진에 통합된 AI 도구로 사용자 입력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피스 제품군과의 연동이 강력한 장점으로 보고서 작성이나 프레젠테이션 준비 같은 업무에 도움을 줍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 관리를 돕는 개인 비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비즈니스와 개인 모두에게 적합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퍼플렉시티 AI입니다. 퍼플렉시티 AI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검색 엔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해당 답변과 관련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나 자료 조사에 적합합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월도서치가 있습니다. 월도서치는 학문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검색 엔진입니다. 이 도구는 복잡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맥락에 맞게 제공하여 연구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논문 작성이나 시장 데이터 분석과 같은 심층적인 작업을 지원하며 정밀한 결과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일곱 번째 도구는 핀드입니다. 핀드는 개발자를 위해 설계된 검색 엔진으로 코드와 관련된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나 코드 오류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며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핀드는 개발자들의 시간 절약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브레이브 서치를 소개합니다. 브레이브 서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설계된 검색 엔진입니다. 광고나 트래킹 없이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AI 기능을 통해 더욱 정교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며 익명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도구는 코모입니다. 코모는 개인정보보호와 간편한 사용성을 강조하는 AI 검색 엔진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간단한 정보 검색에서부터 복잡한 질문 해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구는 you.com입니다. you.com은 통합 플랫폼 형태의 검색 엔진으로 검색 기능 외에도 콘텐츠 생성, 코딩 지원 등 다목적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추가하여 맞춤형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에 적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AI 검색 엔진은 기존의 정보 검색 방식을 혁신하며 사용자들에게 더 깊이 있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검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검색 엔진은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으며 교육,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대화형 AI, 생성형 인공지능 탑 12개 대화형 AI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 AI는 특정한 목적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인기 있는 12개의 대화형 AI를 자세히 소개하며 각 도구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ChatGPT ChatGPT는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AI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솔루션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는 일상적인 질문부터 전문적인 주제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제공합니다. ChatGPT는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버전으로 개인 사용자부터 기업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2.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구글 디민드에서 개발한 최신 AI로 멀티모달 기술을 도입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긴 문맥의 대화에서도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맥락을 이어갈 수 있어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처럼 학습하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어 점차 더 깊이 있는 대화 능력을 제공합니다. 3.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AI는 협업과 생산성에 최적화된 AI로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을 중시하는 엔스로픽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보안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히 업무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은 AI 도구입니다. 문서 작성, 회의록 요약, 일정 관리 등과 같은 협업 도구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보다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라우드의 대화 능력은 부드럽고 정교하며 팀과의 협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 통합되어 있는 작업 효율화 도구입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주요 도구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몇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복잡한 문서를 완성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도출해주는 기능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코파일럿은 사용자의 업무 스타일을 학습하고 맞춤형 제안을 제공하여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채소닉 채소닉은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의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AI입니다. 사용자는 채소닉을 통해 글쓰기, 마케팅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포스트 디자인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이나 그래픽을 직접 생성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채소닉은 채찌피 TV 기능을 확장하여 감정 분석, 음성 인식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하며 더 많은 창의적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6. 그룹 바이 사이 그룹은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사이에서 개발한 정보영 AI 도구입니다. 이 AI는 다양한 정보 제공 기능과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해 제공합니다. 또한 그룹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레챗 바이 미스트럴 AI 레챗은 미스트럴 AI에서 개발한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AI 채팅 도구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 글로벌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습니다. 레챗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언어의 문맥을 잘 이해하며 문화적인 맥락까지 반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국제 비즈니스 및 다국적 팀과의 협업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8. PAI PAI는 친근하고 유연한 AI 비서로 개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P와 대화를 통해 일정 관리,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 해결, 감정적인 지지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P는 친밀한 대화 스타일을 추구하여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P를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9. 메타 AI 메타 AI는 메타에서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AI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만들며 고객 서비스, 콘텐츠 추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도 활용됩니다. 메타 AI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특히 광고와 마케팅에서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10. 퍼플렉시티 AI 퍼플렉시티 AI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AI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으로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11. 캐릭터 AI 캐릭터 AI는 다양한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학습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역사적 인물, 문학 속 캐릭터 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캐릭터 AI는 이러한 캐릭터들을 생동감 있게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마치 그 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교육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이야기 만들기, 역할 끝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2. 포 포는 쿼라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AI 모델과의 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포를 통해 오픈하이 위 GPT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AI와 대화하면서 각기 다른 AI들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는 정보 검색과 소통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포는 쿼라 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의 답변을 제공하며 지식습득과 학습에 적합합니다. 각 AI는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 목적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부터 개인의 일상적인 지원, 창의적 작업을 돕는 도구까지 이들 AI는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